일단 지금 어떤 상황인지 그 상황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양적 완화가 뭔지부터 얘기가 나와야 양적 긴축이 뭔지가 되는데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미국이 결국에는 중앙은행인 연준이죠. 연준이 금리를 0%까지 낮췄거든요. 0%에서 금리 0%까지 금리를 낮춘 상태에서 이게 더 내릴 수가 없습니다. 금리를. 그러면 이제 뭘 하냐면 양적 완화라는 걸 하는데요. 그래서 양적 완화를 하면 이런 일이 벌어져요. 보통 이제 금리가 이런 거죠. 금리가 0%로 낮아져서 금리를 내릴 수 없는데 금리를 내려야 돼요. 그럼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0%인데 어떻게 더 내리지? 근데 가능한 게 단기 금리가 0%까지 내려온 겁니다.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라고 해가지고요. 하루짜리 기준금리를 조절하거든요. 이게 이미 0%까지 내려왔지만 문제는 10년짜리 금리는 아직 하늘에 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10년짜리 금리를 중앙은행 원래 얘는 잡아서 조절하지 않는데 얘를 잡아서 이제 족치는 거죠. 막 때리는 겁니다. 그러면 10년짜리 국채시장에다가 유동성을 마구 집어넣는 거죠. 그러면 10년짜리 국채시장에 유동성이 들어오니까 금리는 돈의 값이잖아요. 돈의 공급이 늘어나니까 10년짜리 금리가 훅 하고 내려오게 돼요. 그래서 기준금리를 낮춘 다음에 양적 완화를 통해서 10년짜리 장기 국채금리를 낮추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실물경제 금리가 낮아지면서 경기부양 효과가 커지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이거 할 때는 좋았는데 되돌릴 때가 문제인 게 되돌릴 때 기준금리를 인상을 하는데 얘는 문제는 뭐냐면 기준금리 1일짜리는 올라가지만 10년짜리 금리는 이미 사놓은 게 있어가지고 무거워서 안 내려가요. 여기 돈이 들어와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서도 돈을 빼야 되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10년짜리 국채를 사면서 유동성을 집어넣는데 반대로 이제 10년짜리 국채를 팔면서 시중에서 유동성을 빨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사놨었던 10년짜리 국채를 너 가져간 다음에 주면서 국채를 주면서 돈을 빨아들이는 거죠. 그러면 10년짜리 국채시장에 들어와 있었던 유동성, 돈의 공급이 줄어들게 되니까 돈값인 금리가 올라가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 컨셉 자체가 양적 긴축이라는 거는 장기 국채를 매도를 하거나 장기 국채를 보유하고 있던 걸 줄여가지고 시중의 유동성을 빨아들이는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두 가지 의견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이미 반영됐다. 요즘 이제 젊은 분들은 킹 반영이라는 표현을 이미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킹 반영다고 합쳐가지고 이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이미 다 반영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고 두 번째는 아니다. 이게 반영을 어떻게 다 할 수 있냐 이거죠. 이제 사실 근데 저는 약간 후자 쪽에 좀 무게를 두고 싶은 게 일정 수준 반영한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근데 이게 어느 정도의 파급 효과를 줄지에 대해서는 아직 아무도 몰라요. 연준 내에서도 이게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양적 긴축을 해가지고 문제는 유동성 공급을 줄이는데 국채시장의 유동성 공급을 줄이는 것도 문제지만 이것 때문에 올라버린 금리가 다른 어느 약한 고리를 어떻게 때릴지는 아무도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시장이 이걸 다 선반영할 수 있다면 주식시장의 급등 급락이라는 건 없을 겁니다. 사실 말이 안 되잖아요. 급락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돼요. 이미 선반영이 됐는데. 그래서 아직 선반영이 안 된 부분은 분명히 존재할 것 같다라는 게 1번입니다. 그런데 다만 이미 양적 긴축에 대한 얘기가 올해 초부터 계속 흘러나와가지고 계속 부담을 줬거든요. 그래서 이미 이게 어느 정도 반영은 돼 있지만 아직 반영되지 않은 알파가 존재한다는 게 그게 우리가 느끼는 가장 큰 부담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알파가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한다면 저는 이제 여기에서 존재한다고 봐요. 왜 그걸 어떤 거냐면 이미 양적 긴축이라는 걸 2017년도 10월달부터 19년도 3월달까지 진행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는 500억 달러씩 매월 500억 달러씩 줄였거든요. 그런데 매월 줄인 것도 아니고 처음에는 17년도 10월달에 시작할 때는 100억 달러씩 줄이다가 3개월 지나면 200억 달러씩 줄이다가 또 3개월 지나면 300억 달러씩. 그러니까 이렇게 점차적으로 줄여가지고 마지막에 500억 달러씩 몇 달 줄이다 끝냈거든요. 이게 기존의 양적 긴축이었는데 이번에 스타트부터가 475억 달러인데 그냥 500억 달러라고 할게요. 이게 500억 달러, 시작 스타트부터 500억 달러로 줄이고 6, 7, 8이 지난 다음에 9월달부터는 1000억 달러씩 그 두 배를 줄인다고 합니다. 그러면 속도라든지 규모면에서 2017년, 18년에 진행했었던 것보다 훨씬 더 빠르다라는 거겠죠. 네, 그렇네요. 그러니까 사실 이 정도를 경험해 본 적이 없는데 이걸 어떻게 선반영할까. 그래서 저는 이제 가장 우리가 우려해야 되는 것 중에 뭐가 있냐면 이 속도가 너무 빨라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고 이게 속도가 빨라지는데 기준금리 인상이라는 또 다른 긴축이 같이 진행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우리가 조금 이제 그러면 더블 긴축. 결국에는 하나가 주는 영향하고 그러니까 이제 펀치를 두 대를 맞을 때 두 대를 동시에 맞으면 1 플러스 1이 아니라 3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었던, 선반영할 수 없었던 영역들이 불거지는 것들. 이런 것들이 저는 좀 앞으로는 조금 불확실성이 아니냐. 이렇게는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정리하면은 알고는 있는데 얼마나 아플지는 모른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프다는 것까지 알고 있는데 예전보다 훨씬 더 아플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될 수 있겠죠. 그렇죠? 만약에 양적 긴축이나 금리 인상 계속되면 지금 이제 제가 말씀을 듣고 딱 드는 생각은 아, 이게 이제 확실히 이제 방향성은 잡힌 것 같다. 가는 방향은 잡힌 것 같고. 그러면 그게 언제까지 계속될지. 아, 네.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 확대될지. 네. 이런 게 좀 궁금해지거든요. 네. 약간 좀 엉뚱한 얘기 하나 해드리면 네. 군대에 가면 처음에 이제 신교대라고 하잖아요. 아, 그렇죠. 거기서 이제 신병교육대. 네, 그렇죠. 신병교육대에서 이제 군기 잡잖아요. 그런데 처음에 되게 타이트하게 잡죠. 네, 그렇죠. 그럼 이제 이게 영원히 이어질 것 같은데 네. 처음에 너무 스트레스지 않습니까? 아, 네. 그렇죠. 숨도 못 쉬고 살잖아요. 그런데 두세 달 지나면 이제 좀 풀어주잖아요. 네. 막 웃을 일이 생겨. 네, 그렇죠. 풀어주는 게 이게 뭐냐면 그렇게 살 수 없고 제안을, 규제를 하는 애들도 힘들잖아요. 조교들도 힘들었을 거잖아요. 이렇게 이제 타이트하게 하다가 조금씩 풀어주죠. 그럼 왜 그렇게 타이트하게 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군기 잡으려고 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런 거죠. 중앙은행이 지금 잡으려고 하는 거는 물가입니다. 네. 그런데 그 물가가 자산시장하고 연동이 돼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어떤 식으로 연동이 되느냐 저는 두 가지 케이스라고 보는데요. 가장 일반적으로 알려진 거는 자산가격이 너무 빨리 뛰게 되었을 때는 사람들이 안심하고 소비를 한다는 게 1번이 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자산가격이 계속 올라가잖아요. 네. 사람들은 일을 안 해요. 일자리로 복귀를 하지 않으니까 소비를 많은데 일을 안 하니 공급을 안 하게 되니까 물가가 뛰잖아요. 네. 그러면 그만큼 사람 구하기가 더욱더 어려워지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임금이 올라가는 문제가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산가격하고 물가하고 연동이 돼 있다는 관점에서 생각을 하면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요즘 자산시장을 바라보면요. 지난 한 십몇 년 동안 트레이닝이 이렇게 학습이 돼 있어요. 뭐냐면 조금만 풀어주면은 막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주가가 막 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약간은 바이더딥이라고 해서 밀리면 사자입니다. 밀리면 사자는 뭐냐면 떨어지는 것 자체가 호재죠. 떨어졌을 때 사야 다 먹는다 이거죠. 밑바닥부터 싹 긁어서 먹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심리가 너무 강하면 주가가 깨지더라도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는 이 동력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 심리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막 이제 긴축을 해가지고 긴축을 해가지고 군기가 잡히면은 그런 심리가 조금은 좀 사그라들 수는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긴축을 풀었을 때 그러니까 신교대에서 군기 빡짝 들면 풀어줘도 안 무너지잖아요. 그런데 덜 들면 딱 풀어주면 또 누워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연준이 의도하는 거는 저는 이제 시장 길들이기라고 좀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시장을 길들일 때는 꼭 그 기간 내내 괴롭힐 필요는 없습니다. 너네 4개월 내내 힘들 거야. 이렇게 꼭 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런데 그런 말을 해주면서 군기가 바짝 드는 그 순간에는 이제 약간씩은 좀 풀어줄 수가 있겠죠. 우리 조교예요. 그런데 이제 물어보신 거죠. 제대로 언제까지 저렇게 규제하실 겁니까? 그러면 이제 군기 들 때까지 이거죠. 그래서 저는 좀 생각하는 게 연준에서 현재 바라보고 있는 거는 이 자산시장의 과열이라든지 아니면 인플레이션의 과열 이게 어느 정도는 좀 피크아웃 되는 거를 좀 바라보려고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연준 중에서 요즘은 이제 하도 유명해져가지고 블라데라는 분이 있는데 가장 이제 매파의 선두주자세요. 아주 안 좋은 말씀 많이 쏟아 냈는데 그분이 이제 얘기하는 거의 핵심은 뭐냐면 역시 이제 오늘 새벽에도 이제 얘기하셨어요. 뭐라고 했냐면 미국 금리를 기준금리를 연말까지 3.5%까지 올려야 될 것 같다. 아 또 왜 저러셔 이러는데 뒤에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세게 올려가지고 인플레이션의 기운을 잡게 되면 내년부터도 금리를 내릴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 풀어줄 거다. 언제까지? 이걸 빨리 지금 강하게 분기를 잡아놓으면 그러면 이제 나중에는 빠르게 풀어줄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금융시장을 둘러싼 환경이 만만치 않다라는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걱정도 많아지는 건 팩트인데 근데 저는 이제 이런 관점에서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과연 다 죽이려고 이러는 거냐. 그게 아니라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대한 악재를 제압을 하고 갈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게 제압을 하지 않고 계속 놔두게 되잖아요. 그러면 임금 상승이 정말 고질병처럼 올라오게 돼요. 그러니까 미국의 임금이 계속해서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고 미국의 소비가 너무 강하고 사람들은 계속해서 자산을 사들이려고 하잖아요. 그럼 여기서 경기 부양을 하려면 자산 가격을 더 끌어올려야 되지 않습니까? 전 고점보다. 그러면은 나중에 긴축을 했을 땐 지금도 이만큼 떠 있는 데에서 긴축을 하니까 떨어질 때 굉장히 아프잖아요. 이만큼만 떨어져도 고통스럽잖아요. 더 높다면 떨어졌을 때 받는 고통이 훨씬 더 심할 수 있죠. 그러니까 부동산도 똑같잖아요. 일본 부동산 버블 같은 경우 하늘에서 밑으로 내리찍으니까 30년 동안 넘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연준에서 바라보는 건 인플레이션에 대한 제압을 위해서 그 심리를 조절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는 좀 긴축을 하고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단기간에 결국에는 권투를 할 때도 단기간에 이제 충격과 공포 전략을 쓰는 게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단기간에 한꺼번에 쏟아내고 그런 다음에 이제 그 기선을 제압을 했다라고 하면 그때는 어느 정도는 속도를 조금씩 늦춰가는 전략들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하게 될 것 같습니다. 확실하게 그리고 가급적 부작용 적게 끝내려고 하는 거군요. 네, 그렇죠. 그러면 부작용이 적으려면요. 물론 단기에는 아플 수 있지만 빨리 째버리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질질 끌고 가서 좋을 건 없거든요. 그러니까 최대한 빨리 해버려야 나중에 오히려 부양을 할 때도 훨씬 더 큰 도움을 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이거 조금만 더 이어서 부연 설명을 해드리면 오늘 이제 한은 총재께서도 비슷한 간담회에서 얘기를 하셨는데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이게 이분이 예전에 기자가 질문을 했었어요. 뭐냐면 당신은 매파십니까? 비둘기파십니까? 딱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답변을 하신 게 이렇게 답을 하시더라고요. 단기적으로는 매파지만 매파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비둘기파가 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이 의미가 되게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뭐냐면 우리나라가 결국엔 고령화 사회로 갈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노령화 사회로 갔었을 때는 우리나라 제조업 경쟁력이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떨어진다는 확정은 아니지만 떨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일본의 케이스를 보더라도. 그러면 그만큼 경제 자체가 나이가 들어가고 경제 자체가 연약해져 간다고 하면 그만큼 많은 부양책들이 필요할 수 있잖아요. 그럼 비둘기파적인 정책들을 굉장히 많이 써서 지원을 해줘야 될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물가 상승이 계속해서 남아있다면 물가라는 건 결국에는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는 걸 얘기해요. 화폐의 가치가 떨어질 거라는 심리가 강한데 돈을 뿌리잖아요. 그러면 그 처방을 할 때마다 물가가 난리가 납니다. 그럼 이제 경기 부양 제도를 하지도 못하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매파지만 그 매파가 되는 이유는 중장기적인 비둘기파가 되기 위암인 거죠. 그래서 지금 인플레이션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의 고질병이 되어서 이게 뭐 틈만 나면 등장한다. 고질병이라는 거는 성인병처럼 결국에는 증상의 완화가 있을 뿐 완치는 안 되잖아요. 조금만 무리하면 바로 또 올라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걸 제압을 하고 가야겠다라는 게 지금 현재 포인트가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연준에서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아프면 아플수록 빠르게 끝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조기에 제압을 하려는 거고요. 대신에 거기에 하나의 옵션은 뭐냐면 너무 아프면 너무 아프면 뭐 나중에 좋아지든 안 좋아지든 한꺼번에 너무 심각한 경기 침체에 갈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연준 위원들 사이에서도 조금씩 논쟁이 있는 거죠. 일단은 그래서 두 번 정도만 0.5% 더 인상하고 그다음에 조금 봐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입장이 있는 거고 블라드처럼 그냥 원웨이로 쫙 밀고 가서 아예 싹을 자른 다음에 그때부터 오히려 부양을 해주는 게 더 깔끔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거는 이제 계속해서 논쟁이 될 겁니다. 야 이거 진짜 재밌네요. 만약에 또 이제 말씀 듣다 보니까 드는 생각이 하다가 만에 하나 네 어 위기가 오면 아 네 어떡하지? 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저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는데요. 긴축을 하다가 위기가 찾아왔던 적이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요.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그랬는데 다만 이제 한 가지 달라진 건 뭐냐면 글로벌 금융위기 때의 교훈은 은행들이 그 자체적인 자본을 많이 갖고 있으면 은행의 자본이 많이 쌓여 있으면은 금융위기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자산가격이 떨어지면서 그게 은행 시스템을 건드리게 되니까 은행은 대출을 해줄 수가 없어요. 그럼 심장이 멈춰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디 몸에 병이 나가지고 열이 오른다 이것보다도 열이 올라서 약한 심장을 건드려 버리면 심장에서 피가 안 뿜어져 나가잖아요. 이러면 이제 그게 굉장히 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금융위기는 자산가격의 하락이 금융시장에서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은행을 건드려 버린 거죠. 그래서 은행 시스템이 무너질 것 같으니까 나타났던 문제고 그걸 통해서 어떤 교훈을 얻었냐면은 은행들의 자본을 많이 쌓게 하고 은행들이 함부로 함부로 레버리지라고 해가지고 막 무리한 대출을 갖다가 해주거나 이런 데는 할 수 없도록 제한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은행 시스템이 과거에 비해서 훨씬 더 튼튼합니다. 그래서 웬만한 자산가격의 하락이라든지 웬만한 경기침체 정도로는 은행 시스템이 뒤집어지거나 이럴 가능성이 높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그런 보완이 돼있다라고 이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연준에서도 얘기하는 건 저는 이제 일정 부분은 공감하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미국의 실업률이 반세기 최저입니다. 그러니까요. 장난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굉장히 뜨겁죠. 그리고 미국 사람들이 그동안 보조금을 통해서 받은 저축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캐시를 쟁여놓은 게 좀 있다라는 얘기겠죠. 그리고 임금도 오름세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금리를 인상을 해도 받는 충격 그러니까 성장이 탄탄하면 받는 충격이 덜할 수가 있잖아요. 안 받는다가 아니라 덜 받는다는 게 있으겠죠. 그래서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시간을 더 질질 끌어가가지고 오히려 경기가 둔화되는 사이클에서 뒤늦게 금리 인상에 나서면 그것보다는 지금 조금 경제 체력이 좀 버티고 있을 때 이때 인상을 해줘야 최소한의 충격을 가할 수 있다. 그러니까 때리는 건 똑같더라도 받는 사람이 굉장히 튼튼한지가 20대인지 50대인지가 되게 중요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지금은 20대 같은 체력이니까 이럴 때 빠르게 진행을 하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확실히 이게 그 이전에 몇 차례 위기들을 겪으면서 교훈을 쌓았던 것 같아요. 교훈을 쌓았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의 고용이나 이런 게 굉장히 좋아져서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도 요즘에 무슨 아르바이트 시금 막 13,000원, 14,000원 저는 이제 미국하고는 조금은 좀 차이가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워낙에 실물 경기가 워낙에 튼튼해요.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임금 자체가 절대적으로 미국에 비해서 좀 낮은 면들도 좀 있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저도 되게 조심스러운 말씀이긴 합니다만 젊은 층에서 또 이제 투자에 대한 관심이 증가했다라는 것들 그런 것들에 대비해가지고 임금이 좀 이제 아르바이트 그쪽에 있는 임금들 이런 것들이 조금 낮은 것들 그런 것들이 좀 이슈가 되는 거 아닌가 그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제가 또 궁금했던 게 최근에 몇 년 동안은 인플레보다 디플레라는 소리가 훨씬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저도 이제 공부하면서 이렇게 봤는데 2010년대로 넘어오면서부터 저물가저금리이더라고요. 그 전에 예전 노무현 정부 때만 해도 지금이랑 비슷하게 국내 물가상승률 5%까지 급등하고 이랬던 시기도 있고 갑자기 왜 이렇게 된 거죠? 이게 저도 참 당황스러웠던 건 작년에 저는 어떻게 얘기를 했었냐면 물가상승세가 일시적일 것 같다는 연준의 의견에 동의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봤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첫 번째는 이거죠. 지난 십 몇 년 동안 물가가 제대로 올라온 적이 없어요. 오히려 인플레보다는 일본식의 디플레이션이 훨씬 더 무서웠던 거예요. 실물 경제에서. 그래서 실물 경제의 성장에 굉장히 큰 구덩이가 파진 겁니다. 그러면 우리 집 앞에 디플레이션이라는 구덩이가 파진 거죠. 그럼 이거 여기 메우면 되잖아 라고 하는데 돌을 하나 떨어뜨려 보니까 소리가 안 나요. 끝도 없이 떨어지는 거죠. 살짝 떨어져서 퐁 소리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뭐야 이게. 그럼 이걸 메우려면 저 앞에 있는 산을 허물어서 메워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메울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러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웬만큼 돈을 퍼넣어도 여기 메울 방법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있었던 것들은 그 디플레이션의 고를 메우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 코로나가 터진 거죠. 그러면 과연 모두 무슨 생각을 했느냐. 인플레이션이 고민이 아니라 공포 장난 아니겠다는 거죠. 그렇죠. 이거 일본식으로 가면 큰일 난다. 답 없다. 30년 누워버린다 이거죠. 그래서 어마어마한 유동성을 투하를 하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투하했던 유동성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았던 거죠. 일단 첫 번째는 무제한 양적화나라는 걸 통해서 5조 달러를 퍼줬고요. 그리고 이렇게 푸는 것뿐만 아니라 이게 이제 은행 시스템에 유동성을 넣어주는 것뿐만 아니라 더 무서운 건 뭐냐면 직접 캐시를 주는데 2020년도 3월이 코로나였잖아요. 4월 달에 2.2조 달러를 퍼줘요. 그러면서 개인들한테 1,600달러씩을 줬거든요. 보조금으로? 네. 보조금으로. 그렇죠. 캐시로요? 그렇죠. 이게 주는 방법이 다양한 건데 캐시로 주면 정말 바로 소비합니다. 장난 아니다. 일자리를 창출해 준 것도 아니고 2.2조 달러 금액이라는 게 우리가 와닿지 않을 수가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 금액이냐면 금융이기 때 7천억 달러 구제금융 하겠다고 하니까 난리가 났었어요. 의회에서 미쳤다고 납세자들의 돈을 어떻게 이 돈을 이렇게 함부로 쓸 수 있냐고 7천억 달러가 0.7조 달러예요. 근데 2.2조 달러를 한 방에 퍼준 거죠. 그게 20년도 4월입니다. 거기서 안 그치고 20년도 12월 달에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9천억 달러를 또 뿌렸어요. 또 줬어요. 1인당 600달러씩 줬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 3월에는 불과 3개월 지났잖아요.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오면서 1.9조 달러를 또 줘요. 그러면서 바이든이 말하죠. 4조 달러 더 줄 거라고 지금부터. 인프라 투자를 통해서 4조 달러 더 줄 거라고. 그러니까 계속 줄 거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받을 땐 좋죠. 그럼 이건 바로 소비를 할 수 있는 게 되는 거고요. 여기에 추가 실업수당을 줘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도 실업수당을 많이 주니까 일자리에 복귀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나왔었던 거고요. 작년에. 그리고 잔여 1인당 차일드 택스케어 라고 해가지고 또 줬어요. 잔여 1인당 매월 300달러씩을 더 줘요. 진짜 천조국이죠. 엄청난 돈을 준 겁니다. 진짜 천조국이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캐시를 하도 주니까 수요가 바로 폭발을 해버리죠. 그것도 공통이니까요. 그렇죠. 수요가 폭발을 해버리는데 수요가 커진 만큼 공급이 따라가 줘야 돼요. 못 따라가. 근데 이제 연준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경제학 책을 보면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은 존재해요. 수요가 세지니까 장사를 해서 물건을 팔면 돈을 벌게 되니까 공급이 따라와 주게 되는데 바로는 못 돌아오죠. 왜냐하면 수요는 캐시를 찍어줬으니까 바로 쓰면 되는 거고 공급은 이제 일자리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따라서 생산을 해주면 되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가 있었던 거죠. 공급망이 돌아오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겁니다. 첫 번째는 사람 구하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다들 공돈이 많으니까 그래서 실업수당을 갖다 빨리 그만 줘야 된다고 하는 이유가 그런 데 있었던 거고요. 두 번째는 기업들도 과감하게 투자를 안 하는 거죠. 왜냐하면 불경기를 너무 오래 겪었어요. 20년 동안 냉탕 속에 20년은 있었던 거죠. 약간 온기가 들어오면 사람들은 그 냉탕 속에 20년 있었던 사람은 약간의 온기가 들어와도 안 믿어요. 금방 사라질 거라고.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20년 동안 불황을 겪으면서 투자했다 하면 실패한 거죠. 투자를 늘렸다 하면 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갑자기 수요가 폭발을 해요. 안 믿겠네요. 안 믿는 거죠. 맞아? 20배 늘려야 되는 걸 갖다가 한 배 반, 두 배 이 정도 늘려 놓고 조금 보다가 조금 더 늘리고 그러니까 이게 그만큼 투자를 늘리지 못하는 거예요. 생산라인 못 늘리는 거예요. 그러면 수요는 터져 있는데 공급이 따라가는 속도가 되게 느리죠. 그러면 예전에는 파울, 연준도 그렇고 뭐라고 했냐면 수요가 터졌는데 공급이 못 따라가는데 금방 따라갈 거예요. 그래서 금방을 뭐라고 하냐면 어려운 말로 일시적이라고 했어요. 이게 일시적 물가 상승이라는 게 이런 데서 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못 따라가잖아요. 그래서 작년 하반기에는 꽤 긴 일시적 말도 안 되는 그런 소리가 나왔다가 지금은 잘못했어요. 라고 오늘 새벽에 옐런 재무장관도 아 맞아요. 자기가 잘못 봤다고 물가 전망 왜 그렇게 했어 했더니 아무 말 하라고 I was wrong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잘못됐다고 그러니까 저는 너무 쿨하니까 할 말이 없더라고요. 보기가 되고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이제 세상의 변화에 대해서 좀 잘못 읽었던 거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집 앞에 파져있던 그 거대한 구덩이는 어떻게 된 거냐. 산을 허물어서 막 갖다 쳐넣으니까 이게 위로 훅 올라와 버리는 거죠. 아 이걸 메워? 이 느낌인 거죠. 절대 메울 수 없을 줄 알았던 그 구덩이가 훅 메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40년 만에 거대한 인플레이션이 온 가장 큰 이유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폭발적인 수요 그 다음에 따라가지 못하는 공급망 이게 이제 가장 큰 거고 그 다음에 이걸 갖다가 막아주기 위해서 연준이 나서서 제안을 해줘야 되는데 연준이 금리를 올리면서 제안해줘야 되는데 반만 차가했구나. 일시적이라고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노래 가사 같지만 결국에는 이제 굉장히 강한 수요와 불안한 공급과 그걸 지켜보는 연준이었던 거죠. 이게 전쟁 같은 인플레이션 이렇게 만들어냈던 겁니다. 참 진짜 전쟁 40년이죠. 그렇죠. 40년 만에 인플레이션이 오는 이유가 이런 데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싶습니다. 아 이게 아 그렇네요. 네. 그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이 그 되게 뭐 다양한 공급이 그러니까 공급 속도가 늘어난 증가된 수요폭을 못 따라오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네. 전쟁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말씀하신 것 같이 네. 그러니까 전쟁은 저는 이제 젓가락이 하나 더 얹혀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2월 24일 날 전쟁이 터졌는데 그때도 이미 소비자 물가 지수가 6%까지 올라왔었어요. 그러니까 이미 그 전에 인플레이션이 이미 이슈가 된 거죠. 그리고 거기에 전쟁이 딱 붙으면서 화룡 점정이라고 해야 되나요? 확 불타올랐던 겁니다. 전쟁만으로 모든 걸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 전쟁이 영향을 크게 준 것도 팩트입니다. 그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이 그 일시적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을까요? 왜 일시적이라고 봤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급망이 금방 따라와 줄 거라는 착각을 했던 게 첫 번째였던 것 같고요. 그게 이제 교과서 공부하면 그런 결론은 없게 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두 번째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20년 동안 불황을 겪으면서요. 디플레이션이 너무 두렵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인플레이션이 올라올 때도 그때도 그랬거든요. 08년도에도 물가가 막 올라올 때 인플레이션 해가지고 이거 제압하려고 하니까 금융위기가 와요. 훅 주전자고요. 국제유가가 150불에서 그냥 딱 한 달 만에 33불까지 떨어져요. 그거 보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사람들이 그리고 이제 11년도에도 인플레이션 해가지고 국제유가 그러고 난리였는데 이거 긴축하러 들어가니까 눈녹듯 사라져요.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과거에 몇 차례 경험을 통해 보니까 인플레이션은 왔다 하면 잡으러 가잖아요. 그냥 슥 사라지는 거예요. 너무 약 채웠던 거죠. 딱 겉보기에만 되게 단단해 보이는데 턱 건드리니까 훅 하고 녹아버리는 눈사람처럼 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인플레이션이 딱 올라오니까 나도 별거 아니야. 일시적 일시적이라는 얘기는 이런 거잖아요. 물론 이런 표현은 잘 안 쓰긴 하지만 애를 제가 추천해드렸어요. 사람 하나를 그래서 다 이제 고용을 하셨어요. 아 훌륭한 친구라고 그런데 첫날부터 지각해. 그래서 이제 일주일 내내 지각하니까 저한테 물어보신 거죠. 그 친구 왜 그래요? 그랬더니 제가 아 원래 그런 친구 아닌데 요즘 정신적으로 좀 피곤한 일이 있어서 일시적으로 그래요. 일시적으로 그렇다는 건 뭐냐면 원래 그런 애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연준도 지금 다 반성문 쓰고 있는 거고 옐런 재무장관도 작년에 그런 연준에 대해서 지지를 해줬던 거죠. 물가 상승은 일시적일 것 같다라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연준 재무장관 옐런 재무장관도 반성문을 같이 쓴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제는 일시적이 아니라고 보는 건데 네. 그러면 이게 일시적이다 아니다를 판단하는 기준 혹은 이제 이거는 확실히 인플레이션입니다. 네. 라고 판단한 근거가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일시적이라는 표현 자체는 일단은 틀렸다는 게 맞고요. 네. 왜냐하면 우리가 일시적이라고 할 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제가 이제 1층에 예를 들어서 1층에 제가 택배를 시켰는데 택배비를 드려야 돼요. 10만 원을 드려야 되는데 예를 들어 가정을 하는 거예요. 제가 현금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는 거죠. 아 제가 금방 드릴 테니까 10만 원만 좀 빌릴 수 있을까요? 빌렸어요. 그래서 10만 원을 딱 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럼 이제 마음속으로 돈 바로 주세요. 이렇게 하시진 않잖아요. 보통. 뭐 저 여기 도망간 사람 아니니까 뭐 주겠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안 주고 있는 거죠. 일주일이 지나도 안 줘요.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은 국룰이 며칠 정도일까요? 열흘에 한 개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1년이 지나도록 안 줘요. 2년째 제가 드렸습니다. 2년째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죠? 그러니까 그때 빌린 돈 잠깐 쓴다고 했잖아요. 하면서 드렸는데 2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회적 통념하고도 만나는 것 같아요. 날짜가 며칠이다라고 정해져 있는 건 아닌데 국룰이라는 건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작년에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라고 하니까 원래 9월 정도 10월 정도면 피크아웃 할 줄 알았어요. 작년 9월에. 그런데 작년 9월에 더 세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꽤 긴 일시적 이 말 썼다가 융단폭격을 맞았죠. 미쳤냐고. 무슨 말이야. 무슨 소리야. 꽤 긴 일시적이 무슨 소리야. 그러니까 한 2년 갈 수 있다니까. 그게 무슨 일시적이야. 그런데요. 그래서 통념적으로 봤었을 때 그래서 이제 파월호 회장도 그 얘기를 하죠.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 일시적이라는 표현은 사라져야 됐다고. 말이 안 되는 거였다. 그러니까 기준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일시적이라고 하면서 우리는 3년을 일시적으로 봅니다. 이렇게라도 얘기했으면 대화가 됐을 텐데 그럼 이제 뭐 그게 일시적이 맞냐. 이제 그렇게 했겠지만요. 그래서 일단은 일시적이라는 표현 자체는 좀 틀린 게 맞고요. 두 번째는 이게 일시적 인플레이션이 아닌 게 문제에도 되겠지만 더 큰 거는 인플레이션이 너무 강하다라는 거죠. 예상보다 너무 높은 수준에 있다는 거고 목표치가 2% 물가 상승인데 8% 물가가 오르고 있어요. 너무 많이 오르잖아요. 잡아야죠. 잡아야죠. 그런데 8에서 2까지 잡아내리려면 와 이 가는 길이 장난 아니겠다. 길 오브 장도를 가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딱 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잡는 데까지도 걸리는 시간이 꽤 길면 여태까지 해왔었던 인플레이션과 앞으로 가야 될 길까지 생각하면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라는 표현을 쓰기는 어렵죠. 그러면 미리 지금 잡지 않고 더 올라가면 그만큼 더 시간이 걸릴 거잖습니까. 그렇네요. 더 높은 산이니까. 그래서 지금이라도 빠르게 나서줘야 잡을 수 있다라는 게 이제 포인트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언제까지 했지. 적어도 저희 이제 우리 일반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당분간은 금리 인상이 계속될 것이다. 뭐 이렇게 보는 게 합리적이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저는 그 당분간이라는 표현이 맞는 것 같고요. 금리 인상이 제일 처음에 질문해 주셨던 양적 긴축하고 만나면서 아마 충격을 좀 많이 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고민이 뭐냐면 두려움을 많이 줄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역설적으로 양적 긴축이라는 게 가치가 주면서 금리 인상의 속도가 뒤에는 늦어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양적 긴축과 기준 금리 인상을 동시에 해버리면 군기가 더 잘 잡힐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교들이 몇십 명이 들어와서 난리를 부리면서 군기를 잡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오히려 이제 나중에는 그런 것들을 금리 인상의 속도를 늦춰줄 수는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시장에는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이걸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물가 상승을 물가가 높잖아요. 얘가 8.2%예요. 현재 8.3%예요. 그런데 이게 8.5에서 8.3으로 내려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린 이런 겁니다. 8.5에서 2로 내려오는 게 목표치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예상을 하냐면 물론 예상하는 건 불가능하지만 예를 들어서 8.5로 내려오면 어? 매월 0.5씩 떨어지나? 그러면 성큼성큼 내려오잖아요. 그런데 이제 8.3으로 떨어지니까 시장이 실망을 엄청 하죠. 왜냐하면 0.2씩이면 이렇게 내려와야 되잖아요. 그럼 끝이 예를 들어서 내년 초반에도 끝날 수 있었던 걸 어쩌면 내년 말에도 안 끝날 수 있으니까 이러면 아 답이 없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뭐냐면 2%라는 숫자를 두고 8.3이라는 인플레이션이 내려오는 속도를 한번 좀 지켜보면서 속도가 되게 빠르게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시장이 굉장히 방긋 웃을 수 있다라는 생각 부담을 굉장히 좀 많이 빠르게 덜 수 있다. 왜냐하면 그런 거잖아요. 지금 앞만 아파도 이 앞은 크기가 조금씩만 확 확 줄어든다고 하면 견디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계속 아픔이 더 커지면 못 견디죠. 그래서 저는 이제 물가의 하락 속도 높았던 물가가 이제 좀 완화가 되는 속도 이걸 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생각보다 심플한 것 같은 게 지금 금리 올리는 이유는 하나 물가 그러니까 반대로 물가가 안정세를 보이면 금리도 이전하고는 달라질 수 있겠다. 올리는 게 달라질 수 있겠다. 이런 식으로 보고 물가를 좀 유심히 보시면 도움이 되겠네요. 네. 그렇죠. 그런 관점에서 봐주시면 됩니다. 좀 전에 아까 잠깐 설명해 주시긴 했는데 저희 시청자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수 있어서 제가 한 가지 여쭤보자면 금리 인상이 어떻게 인플레를 잡을 수 있는 건지 그 메커니즘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메커니즘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신한은행이나 대부분의 은행들에서 정기예금이 한 연 2% 정도 돼요. 그런데 이걸 갑자기 금리로 5%를 줍니다. 그럼 이제 오픈런 해야죠. 이거 난리가 날 거잖아요. 와 이렇게 좋은 걸 줘? 그런데 여기서 갑자기 물가가 10%씩 올라요. 그러면 5% 주는 정기예금이 있는데 물가가 10%씩 오르면 아무도 정기예금을 하면 안 되겠죠. 그러면 사람들은 뭘 하냐면 정기예금을 안 하고 정기예금을 할 돈이 물건 사는 대로 가겠죠. 그렇죠. 물가가 그러면 더 뛸 거지 않습니까? 빨리 사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면 사람들은 굉장히 간단한 로직이에요. 물가가 이렇게 비싼데 왜 소비를 하지? 왜 무리해서 소비를 하지? 집값이 이렇게 비싼데 왜 집을 사지? 집값이 오를 거라는 기대가 있는 거죠. 똑같은 거죠. 그러면 물가가 상승할 거라는 기대감이 생기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정기예금을 새로 할 사람들이 물건을 사는 것뿐만 아니라 기존에 정기예금을 했었던 사람들은 포기하죠. 다 깬 다음에 다 물가 쪽으로 이동을 하겠죠. 안 그래도 괜히 싼데. 그렇죠. 그러면 물가가 더 많이 뛸 거지 않습니까? 그렇네요. 그러면 물가가 더 많이 뛰고 더 오래 간다고 하면 부동산가격도 너무 오랫동안 너무 세게 오르니까 사람들의 마음속에 부동산 불폐라는 기대가 생기는 거잖아요. 물가도 똑같아요. 너무 오랫동안 오르고 너무 세잖아요. 물가 상승은 계속 될 거야. 이 괴물이 마음속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물가를 잡기가 굉장히 어려워져요. 왜냐하면 내려올 때마다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그래서 이 기대인플레이션이라고 하거든요. 이 물가를 잡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아까 5% 금리의 10% 물가였잖아요. 금리 앞에 일자를 적어주면 게임이 끝납니다. 15% 금리면 아무도 물건을 안 사겠죠. 더 주는 거구나. 그렇죠. 그래서 금리를 올려줬을 때는 물가가 높은 쪽 그래서 물건 쪽으로 가야 될 유동성의 물꼬를 시장 금리 쪽으로 예금 쪽으로 틀어주면서 예금으로 자금을 묶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럼 물가 상승세를 제압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중앙은행들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면서 대응하는 가장 큰 이유가 이런 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보니까 한 2, 30년 제가 기준금리하고 물가 상승률을 같이 그려봤거든요. 근데 비슷비슷하게 움직이더라고요. 잡기 위해서 따라가 주는 거니까요. 오늘 이거 배움의 시간 너무 좋은데요. 아닙니다. 최근에 달러도 강세잖아요. 이것도 물가하고 관련이 있나요? 물가하고 관련이 있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는 물가가 많이 오른 나라의 통화가치가 떨어져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물가가 오른다는 얘기는 그 나라의 화폐가치가 떨어지는 거거든요. 미국 물가가 8%씩 오른다는 얘기는 달러의 구매력이 8%씩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근데 우리나라가 물가가 미국보다는 덜 오르거든요. 한 5% 정도 올라요. 그러면 사실상 물가 상승률로만 보면 달러보다는 원화가 강세여야 됩니다. 아 그렇네요. 그런데 그런데 문제는 지금의 모습을 보면서 투자하는 게 아니라 미래의 모습을 보면서 투자하잖아요. 미국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빠르게 올리면서 갑니다. 그럼 환율을 볼 때 중요한 건 두 가지예요. 뭐냐면 금리하고 성장을 봐야 되는데 금리가 굉장히 빠르게 높아질 거라는 기대 이게 환율을 달러를 갖다가 하늘로 쳐올려요. 우리나라에서 돈이 빠져서 더 높은 금리를 주는 미국으로 가죠. 그렇죠. 그래서 달러 강세가 나오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미국의 성장세입니다. 미국은 물가가 오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물가 오르면 웬만한 나라들은 다 힘들어하는데 미국은 받아놓은 돈이 있으니까 잘 버텨요. 그럼 성장도 미국은 탄탄하게 나와요. 그러면 금리도 높고 성장도 세게 나오잖아요. 그 나라는 돈이 몰립니다. 그러면서 달러가 강세가 되는 거죠. 그래서 물가라는 것이 결국에는 중장기적으로는 달러의 약세 요인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 물가를 제압하기 위해서 금리가 올라갔다는 것 그리고 금리가 이 정도 오르고 물가가 이 정도 오르면 대부분의 나라들이 성장이 꺾이지만 미국은 성장이 탄탄하니까 이 상대적인 가치 때문에 성장이 높고 금리가 높으니까 미국 쪽으로 돈이 몰리면서 달러가 강세를 보인다. 달러의 강세라는 건 환율의 상승이겠죠. 그래서 1200원 위에서 이렇게 달러가 한참 동안 논 적이 환율이 한참 논 적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내내 1200원 위 있어요. 그렇다고요. 그 N화는 왜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게 일본이 일본이 문제가 좀 많아요. 그런데 사연을 다 처음부터 얘기해드리면 너무 길고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본은 어떻게든 금리가 올라가지 않을 거라는 기대를 사람들한테 해줘야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난다고 생각을 해요. 진짜 거기 디플레랑 몇십 년을 쌓은 거예요? 30년을 쌓았으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우리는 금리 못 올라가. 기준금리를 그러니까 이제 물어보는 거죠. 기준금리는 못 올라도 시장금리는 오르잖아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시장금리도 못 올라가. 한 다음에 10년짜리 국채금리도 잡아 누르고 있어요. 0.25위로 못 올라가게 10년짜리 국채금리를 누르고 있거든요. 그럼 일본의 10년짜리 금리는 0.25위로 못 올라와요. 여기 딱 막혀가지고. 그런데 미국 금리가 원래 한 0.7 정도였거든요. 그럼 0.7 대 0.25면 차이가 얼마 안 크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미국 10년 금리가 3%까지 올라왔어요. 그럼 이 갭이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어마어마해요. 10배가 넓네. 그러면 0.25 대 0.7보다 0.25 대 3이면 일본 투자자들이 일본 채권 투자 안 하고 당연히 미국 가가지고 미국의 높은 금리를 수취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이제 달러 사서 이동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 앤을 팔고 달러를 사니까 앤어가 약세를 보이게 되는 그런 구조가 되겠죠. 달러 대비로는. 일본 진짜 일본 보면 무서워요. 진짜. 무섭습니다. 그 후유증이 엄청나요. 정말 무섭습니다. 우리나라는 앞으로 어떻게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만약 환율이나 이런 부분은? 이제 저는 일단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외 의존도가 높은 나라예요. 수출 의존도가 굉장히 높다는 거죠. 물건을 생산을 제조 강국이지 않습니까? 물건을 생산하는데 생산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누가 사주냐의 문제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내수 시장이 작잖아요. 네. 맞아요. 대외 의존도가 높은 이유가 대외 수요 의존도가 높은 거죠. 그럼 대외 수요의 물건을 판다는 건 수출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같이 매크로 보는 사람들도 우리나라 실업률을 잘 안 봐요. 잘 못 외워요. 그냥 보면 그런가 보다 이러지 그런데 미국 고용 실업률을 다 외우거든요. 거기다 팔아야 되니까요. 그렇죠. 거기다 팔아야 되니까.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참 이제 매크로 보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얘기는 거의 안 하고 미국 얘기하고 중국 얘기하는 가장 큰 이유가 시장이 어디 있어요. 이거거든요. 시장이 거기에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보면 우리나라에 미국의 물가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그만큼 금리를 올릴 거고 물가가 오르고 금리가 오르면 시차를 두고서 미국의 소비를 갖다가 억누를 수가 있겠죠. 미국의 소비가 눌린다는 얘기는 우리나라 수출이 박제네. 어려워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최대한 빠르게 이 금리 인상이라든지 물가 상승에 대해서 미국이 제압을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실패해가지고 미국의 경기가 둔화세로 접어들게 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동반침체를 겪을 수 있죠. 수출의 정도가 높으니까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인플레이라는 것 자체를 바라보면서 이게 미국의 미국 경제의 성장을 저성장 기조로 접어들게 만드는 것들 이런 것들을 좀 경계해서 보는 게 우리나라 수출이 가장 포인트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